수원에 공천을 받은 김준혁이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면장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과 김준혁이가 최근에 쓰레기 같은 말들을 했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현실화시킬 사람들이니까 투표를 잘하자는 거죠. 왜 이렇게 센 발언을 했을까? 먼저 한번 봅시다. 김용민 막말로 임명하죠. 미국의 국무장관을 이렇게 하자라든가 노인들을 투표하러 못 나오게 하자라든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의 표가 많이 날아간 원흉이 김용민이죠. 이 사람 방송에 나와서 2019년에 뭐라 얘기했냐? 김준혁 이 사람 역사학자입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그 정신대 종군위안분들 상대로 땡땡을 했었을 테고 방송사가 순화해서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했지만 참 천박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를 존업하고 관동군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동군이 운영하던 위안소에 가서 그걸 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지도 않는 주장이냐면 그거를 증명하려면 문서, 사진, 증언, 증언을 확인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증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면 인간 박정희에 대한 개인의 존업성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유족들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들에 대한 능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럼 말하지 마라. 확인된 바가 없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합니까? 어디서 또 썰을 들었겠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로버스트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역사학이 언제부터 썰전의 장이 됐습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자명의 훼손으로 이 사람을 고발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자가 지금 공천받았습니다. 수원에. 또 가관입니다. 누구누구가 증언을 했는데 참고로 OO이라는 사람은 김구암살범 안두이를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OO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화환 같은 거를 박정희의 딸년이 어디 화환을 보내? 그런 발언으로 유명한 OO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는 거랑 다른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칼로 찌르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이 증언을 한 사람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OO이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법정에서 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 사람의 사적인 원한과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됐는지를 판사가 항상 봅니다. 증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 학생과 이러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근거를 삼을 때 누구의 증언을 삼는 거죠? 극도로 편향되고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의 증언 딱 하나를 의존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나이 먹은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관계도 본 적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그러면은 전 대통령이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동을 했거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제가 모범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천박했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본인이 그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고백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걔 딸들은 잘 들으세요. 본인이 직접 쓴 겁니다. 나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은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 다시 손을 올려 붙였던 것이다. 여성을 폭력했던 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에 나는 급기야 아내에게 손찍음까지 하는 남편이 되고 말았다. 어떤 동생이 물어봤다. 어떻게 노형은 노무현을 얘기하는 거죠? 형수님을 그렇게 꽉 잡고 삽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인생의 대선 변화된 듯이 대답해 주었다. 조져야 돼.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은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불 개라고 하면은 물 젖은 발로 이불을 질긍질긍 밝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꽉 잡고 살 수 있는 거야. 물론 농담이었지만 전혀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누가 얘기했다고? 노무현이 얘기했다고요. 뭐 어려워서 그랬다. 아예 허술하지 마세요. 83년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망은 다 됐을 때입니다. 운동권 청년들이 만든 공해문제연구소에서 내 사무실 일부를 내주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대뜻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래도 남자한테는 여자가 서너 명은 항상 있어야지. 한 명은 가정용. 또 한 명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뺑뺑이용.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오솔길용.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순간 청년들의 얼굴 색이 갑자기 변해버렸다. 이 정도는 돼야 한 대통령의 여성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일토로 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에게 음단패설로 희롱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들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욕만 대빡으로 얻어맞고 코가 납작해져 버린 일이 있다. 막 돌았나? 이러면서 뭘 했겠죠. 그죠? 국립 끝에 다 한 날 아주머니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거리를 향해 나란히 줄여서서는 바지춤을 내렸다. 그리고는 단체로 오줌을 갈게 됐다. 밥 먹고 생각하는 거라고는 그런 것뿐이었다. 자 김준혁씨. 제가 여기 역사력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구타를 냈고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음단패서를 냈고 오솔길용, 뺑뺑이용, 가정용 여자 3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랬다더라라는 한 문장 한 단어로 썰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영웅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인격을 훼손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만도질한 거거든요. 이 로버스트한 역사력 데이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당신은?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역사학의 기본이 뭐냐면요. 교차검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드러내려면 다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좋은 점, 이 사람의 나쁜 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심스럽게 결과를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서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경초등학교에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초등학교 교사 박정희 선생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또 여기 우측 상단에 박정희 선생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39년 1학년 학급 단입을 맡았었던 선생님입니다.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에서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녔다면 이런 풍경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나서 79년 10월 30일에 문경 주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슬퍼하면서 분양소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매년 문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인하는 수백 명의 인파가 매년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생님을 할 때 여기 진남교가 있어요. 여기에 한 학생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분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정극모라는 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참전을 하시고 부인 분께서 조복순 할머니이신데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조복순 할머니도 증언을 하시고 이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학생인 정순옥 할머니도 증언을 했습니다. 겹치죠? 이런 게 증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쌍욕을 퍼불 정도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썰이 아니고 이런 게 증언이라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는 이 진남교를 건너고 있었다. 박정희 선생님이 인솔하고 있었다. 우리가 줄이 흐트러질 때 막아 호통을 치면서 우리를 혼내셨다. 그러다가 한 남자아이가 정극모라는 학생이 물에 빠졌는데 그 즉시 박정희 선생님이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 점심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고함을 쳐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죽는다고 고함을 치면서 다른 5명 6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뚝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참 만에 박 선생님이 다 죽은 아이를 물 속에서 꺼내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물을 토하게 하니 그제야 깨어나는 아이를 보니 선생님이 하나님같이 고마웠습니다. 이 부인도 똑같이 증언을 하고 이 얘기를 살아생전에 남편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박정희 선생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이런 일화들이 많으니까 문경에서 기리고 정말로 초항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증언이 있냐 일본인 교장여 있죠 그죠? 박정희 선생님이 방과 후에 조선 아이들을 사랑해서 조선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조선시대 역사와 이순신의 역사 같은 것들을 막 가르쳤어요. 너희는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이러한 박정희의 기질 때문에 교장과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선생님이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 천황사진이 학교마다 걸려있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바닥에다 대동댕이 쳐가지고 교장의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변호해주고 총수하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화 같은 것도 전해집니다. 그런 건 모르죠? 이 사람들은 결론을 이미 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정한 소수의 증언에 의존해가지고 뇌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일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인 1978년 11월에 문경에 오셨었다. 그때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제자가 대통령 일행주의를 기웃기웃하니까 박 대통령이 쟤는 지금 뭐하노? 라고 물으셨대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제자가 학창시절에 달리기를 잘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제자인데도 특징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다른 제자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시집가서 가난하게 산다. 집에 비가 샌다고 말씀드렸는데 박 대통령이 나중에 그 제자에게 돈을 붙이셨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새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집 지을 만큼 돈을 주셨나 봐요.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는지 10년 뒤에 제자가 그 사실을 공개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배웠던 문경의 제자들이 지금은 연로하셔가지고 소천하실 분들이 많고 80, 90 되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왜 꾸준히 그 모임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렸을 때 사랑을 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엄하지만은 굉장히 자상하고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김준혁이라는 자를 얼마나 인식이 천박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용민 방송이 자주 나갔는데 17년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정조가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냥 눈으로 보세요. 땡땡땡의 자리고 수원의 이 자리는 여성의 땡땡이다. 다른 여성 진행자도 김 후보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죠? 방송사에서는 세 글자로 했는데 이 사람은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정일을 대통령으로 안 부르죠.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좀 갖추고 정치를 합시다. 역사를 하던 간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저분하게 이게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센스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천박한 거예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조국 또 나옵니다. 김준혁의 발언에 또 소환된 발언이 있어요. 경주 괴림을 빠져나오면 만난 무덤군이다. 여인의 소담한 땡땡땡을 연상시킨다. 성형수술을 통하여 미사일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땡땡이 아닌 땡땡땡땡. 이 무덤 사이에 서 있으면 편안함을 절로 느낀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의 참 후진 세력인데 그게 바로 586 운동권 세력입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 산업화 되는데 밥숟가락 하나 얹은 거 없고요. 할 줄 아는 건 대모밖에 없고요. 대안제시 없고요. 할 줄 아는 거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각종 성추문과 민주당에 괜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인간을 영혼으로 인간을 존엄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도 민중 또는 인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성 안에서 보거든요. 개인의 윤리가 실종된 집단입니다. 멘탈리티가 이러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집단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회주의로 돌리려고 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천박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식으로 천박하고 조급하고 극단적이고 선동적이고 뭐만 하면 대통령 탄핵시키자 그러고 이런 후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총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정치 고관여층도 아니고 청년들이 특히 분노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를 떠벌려 왔다니 이제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보자 거룩한 분노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고요. 투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는 곳이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일이 선거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투표현장에.